둘, 셋, 다. 에너지 있게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저 오늘 데뷔합니다. 좋은데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데뷔합니다. 포즈로 하겠습니다. 넷, 통일해서 하나, 하나, 여기에요. 둘, 셋, 둘, 셋, 이번엔 공식 호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감미로운 보이스를 가지고 엔사이드의 메인보컬 보았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분위기 메이커의 역합에 톡톡히 해내는 비중. 둘, 셋,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엔사이드의 재간동이, 현준 씨는요. 팀내 메일댄서로서 담당이 센터를 해체고 있는 멤버입니다. 오른쪽, 현대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음을 잡는 호수,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둘, 셋,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셋, 이번엔 엔사이드의 공식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현대의 포즈를 담아낼게요. 가운데, 하나, 둘, 셋, 가운데, 둘, 셋, 가운데, 하나, 둘, 셋,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셋, 이번엔 엔사이드의 공식 포즈를 왼쪽부터 날려주세요. 하나, 편하게 설레는 마음 담아서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둘, 셋, 미국 출신 멤버, 맨입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